네, 안녕하세요. 당곰입니다. 디아블로가 9월 24일에 출시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파밍을 빡세게 하다보니 하루에 천만 골드씩 뽑게 되어 도박이라는 컨텐츠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9월 30일 목요일 영상입니다. 도박은 정신건강의 해로우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디린이다 보니 중간중간 스킬 옵션에 눈이 멀어 멍때린 모습이 많습니다. 천만원 결과 올레지 듀얼링 외에 전부 다 상점에 넘겨버렸습니다. 골드 쌓이는 대로 도박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